동현아, 네가 콜해 줘야 돼, 내비주라고. 콜. 동현아, 이렇게 있으면 이쪽 있으면 내가 이쪽 막아줘. 오케이, 오케이. 김동현의 킥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제. 머리에 등을 잡고. 자, 이대훈. 이대훈 따라갔습니다마는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역습 조심해야죠. 채승하가 가운데 김용석, 김용석. 비어서 간다. 뒤에 간다. 김용석 슛. 핀다갑니다. 중거리 슛 지식적으로 달려보는 김용석. 좋아, 좋아.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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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돌아서. 돌아서, 앞에서야, 앞에서. 이러면 성산FC가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모태범 잡았습니다, 모태범. 등지면서 김용석. 올려줍니다. 없어있는데 아닙니다. 이대훈 잡고, 이대훈 잡고. 아, 첫째가. 못 잡았습니다. 모태범. 모태범. 전반전 이번 7분입니다. 성산FC 무너지는데요. 와우. 잘한다. 좋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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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웬일이야. 아이고, 웬일이야. 좋아, 좋아. 대훈이가 반일이야. 나이스. 대훈이 나이스. 대훈이 좋다. 집중, 집중, 집중.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지금 성산FC가. 너무 만만하게 받나요? 네네.